오늘 오후 2시에 울린 사이렌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워낙 오랜만이어서인지 우왕좌왕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요란한 사이렌이 울립니다. 신호등은 적색 전멸 등으로 바뀌고 경찰관이 달리던 차량들을 멈춰 세웁니다. 북한의 공습을 가장한 민방위 훈련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세종대로와 국회대로 등 서울 주요 구간을 포함해 부산 서면로터리 등 전국 216곳 도로에서 차량 이동이 통제됐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된 15분간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대기했고 쇼핑몰에 있던 시민들도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선 북한 폭역 상황을 가정해 주민들이 해경 경비전과 소방 헬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가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다만 6년 만에 훈련해 곳곳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통제에도 아랑곳 없이 가던 길을 재촉했고 일부 시민들은 공습 경보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지하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경찰 도로 통제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SNS에선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아 훈련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글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랑 근처 카페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있어서 소리도 아예 못 듣고 정부는 앞으로 매년 민방위 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